2021 점으로 가는 해를 바라보며 지나간 시간을 회상합니다. 고단했던 시간들과 때로는 기쁨을 나누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나를 돌아보곤 하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이 떠오르시나요? 야속한 시간이 지나 또 희망의 시간을 맞이하며 언제나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할 가요팡팡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부사회를 맡고 있는 이아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첫 곡으로 인사드립니다. 추운 겨울 포근한 고향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. 최호영님이 노래합니다. 내 고향 보령 머드축제 갈매기 나르는 내 고향 개천바다 갈매기 나르는 내 고향 개천바다 눈물결 청을 주는 곳 올해 사장 청년인들 청다운 웃음소리 한여름에 모두 축제 세계적인 우리 축제 청년이 기친 고향 잊지 말자 멋진 추억들 내 고향아 대천왕아 내 고향아 대천왕아 갈매기 나르는 내 고향 대천왕아 갈매기 나르는 내 고향 대천왕아 갈매기 나르는 내 고향 대천왕아 내 고향 대천왕아 하얀 파도 춤을 주는 곳 모래사장 첫 연인들 청겨운 웃음소리 한여름에 모두 축제 세계적인 우리 축제 너와 나는 친구야 그 지완자 멋진 추억들 세계인의 모두 축제를 끊지 말자 멋진 추억들 세계인의 모두 축제를 세계인의 모두 축제